아우 아 전문가 게임 따위 나약하게 하지 않다 뭐야 프레임 왜 저래 왕에 관한 이야기 크레인 대통령 크레인 대통령 그나마하게 생겼어? 아니? 아니?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본다고? 뺨 미사일이 인싸네 어이 뭐야 뭐야 이 아저씨 ㄱ 으앗 으악 으앗 ㄷ ㄱ 완료 완료 시작 아카우씨 갑자기 젊어진 약먹은거야? 여기는 어디냐? 어떻게 된거야? 내가 젊어졌네? 무시하죠? 무시하죠? 누가 안됐냐? 이 저댁굴을 잡아라 나 나는 죽은건가? 왠만 말할 소리내지 마라 나니? 나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했지 그렇다 내가 상황을 보고 오겠다 거기서 얌전히 있도록 해 헉!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하아아아아아 하아 하아 자아 강공격 야 야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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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공격 조나스 역시 전문가인가? 누가 없느냐? 이 자를 놓치지 마라 그러고 보니 에반이라고 했었나? 나는 롤랑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했지 으응 일단은 그걸 뭐랄까 조자치 왜 구르네 왕국은 여태껏 평화로운 날에 왔는데 에으로 야여 롤랑 니 앞에 명사를 잡아 응, 명사를? 그래 이럴 때 알이 있어줬다네 아이 에으로 야여 롤랑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했지 으응 알핀이라고 하는데 엄청 세다고 알이 있다면 상급병들도 무섭지 않아 흐흐 아 뭐야, 잠깐만 에반이구나? 죄송합니다? 그럼... 그런가? 그 정도로 강하다면 이 날덕 속에서도 무사한 에너지야...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 뿐이다. 아! 존나 쎄! 아니! 갈빵! 갈빵! 어? 아니? 야! 이 속 개빠른 거 보소? 허허! 그런데 그쪽 분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면 어떻게 성하는? 나는 롤랑이다.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성에 있었다. 어떻게 여기로 온 건지든 내가 알고 싶을 정도야. 여기야! 사실...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저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이 책상 안쪽에... 여기쯤 있을 텐데... 여기... 여기 찾았다. 이 책상 안쪽에 있는 이미지 뭐? 뭐? 우리 아빠가... 우리 아빠가 살다 그랬다고! 무슨 말이야? 병으로 살아가셨는데 에반 괴로운 건 알겠지만 감상에 젖어있을 여유는 없으니 서두르자글 가자 그러고 보니 어릴 적에 아휴 계속 이런 전설을 들은 적이 있어 이 니노쿠니와는 살을 이 치노쿠니가 존재하고 있고 두 세 개는 기분관련이 있다고 즉 나는 그 이 치노쿠니에서 니노쿠니로 어쩌다게 흘러들어왔단 건가 네? 갑자기 왜? 아니 미쳤어 왜 로란 로란もまた 에반に何かを感じ ともに けわしき道を 歩むことになるのである 아휴 어우 피곤해 한 시간 정도 했네요 오늘 이노쿠니 첫 번째 첫 번째죠 첫 번째 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시다 안녕 암ρχ한 첫 번째 öğret 감사합니다.